네, 안녕하세요. 2021년 3월 25일 오늘은 BFT와 페이세이프의 합병의 주주 투표가 이루어지고 승인이 확정되었습니다. 이로써 3월 31일 수요일 장 시작부터 PSFE라는 티커로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요. 12월 초 합병 소식을 처음으로 전달하며 쭉 관심있게 지켜봐서 이제는 합병으로 인해 주가가 또 변동할 수 있는 요소들 특히 파이프 주식과 파운더 주식의 락업 그리고 워런트 행사 기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할까 합니다. 먼저 합병 구조를 다시 간략히 리뷰를 하자면 스펙 주는 1억 4,067만 주로 현재 지분이 약 20% 정도를 차지하며 그보다 더 많은 파이프 주식이 2억 주로 27.8%의 지분을 차지하는데요. 현재 가능한 주식 수보다 더 많은 파이프 물량이 거래가 되기 시작할 때 매도세가 더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. 이것은 파이프 주식을 Register, 그러니 SEC에게 이제 이 주식들을 새로 거래 가능하게 등록할 거다라고 접수를 해야 하는데요. 이 접수는 합병 완료 후 30일 이내에 할 것이다 라고 이 파이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그 접수를 SEC가 승인을 하고 난다면 이 2억 주의 파이프 물량이 이제 거래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. 물론 파이프 주식들이 거래 가능해진다고 해서 파이프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다 판다고는 예상을 하지는 못하나 이 총 파이프 물량이 워낙 스케일이 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이 되고 있네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Founder Share 즉 BFD 스펙을 상장할 때 설립자가 받은 3,450만 주의 Class B Share들인데 이 Class B Share들은 합병 완료 후 바로 Class A Share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주식으로 자동으로 변환한다고 합니다. 그러나 이 Founder Share의 락컵 해제는 최소 합병 이후 150일 이후부터 30일 중 20일 동안 주가가 12불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라 합병 직후에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워런트의 행사 기간인데 이 행사 기간은 합병 이후 30일 이후나 아니면 BFD의 스펙 상장 이후 12달 이후 중 이 두 날짜 중 더 이중 더 나중에 날짜라고 하니 BFD가 상장을 했던 스펙 상장을 했던 2020년 8월 3일에서 1년 12달 이후인 21년 8월 3일부터 워런트가 행사가 가능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. 네, 2021년 3월 25일 오늘은 BFD의 이 페이세이프 합병 승인 소식과 함께 이 이후 과연 주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파이프 주식 그리고 파운더 주식 그리고 워런트에 대한 소식을 정보를 간략하게 유약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네,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